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 점검합니다. 아무래도 대외변수, 미중 무역 협상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수급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해서 전략 세웁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급이기 전에 일단은 미중 협상이 다시 좀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연내의 합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살짝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내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 어젯밤에는 심지어 12월 15일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굉장한 불확실성을 지금 낮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1단계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나 중국 제조업 지표가 이미 50선을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축소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라는 빅딜이 아닌 스몰 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12월 15일에 만약에 그 대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국가, 두 국가가 좀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내 가능성이 없더라도 1월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1분기 이런 협상은 지속해 가면서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뉴스에 민감한 시장인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얘기에 오늘 주제니까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MSCI 조정 이후에도 다시 아람코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좋아지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많습니다. 외국인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MSCI의 리밸런싱 이후에 지금 아람코가 12월 말 또는 1월 달에 상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피해부가인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두 가지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수출 지표 보신 것과 같이 수출 지표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스피랑 수출 증가율의 상관관계 자체가 거의 0.8에서 0.9입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오려면 수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라오기 힘든 상황이 한국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아람코 같은 경우는 MSCI 만약에 사우디가 이미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람코가 상장을 하면 자동으로 MSCI EM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 이탈이 한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수급이 저희가 앞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출 증가율 개선의 모습이 10월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지표 감소폭이고 11월부터 감소가 조금 잦아들었고 그리고 12월과 1월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딜엠에 대한 공급 회소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출 지표는 나아지는 모습이지 더 악화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람코가 상장을 하더라도 바로 MSCI EM에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 A주가 편입되는데도 지금 8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아람코는 A주의 거의 반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이슈는 결국에는 한 2년 뒤에 아마 편입되는 이슈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과도한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람코 상장이라는 또 이제 수급적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지표들이 조금 좋게 나오는 게 다행스럽긴 하지만 미국의 간밤에 지표가 안 좋았고요. 미국은 이제 고용 지표를 좀 앞두고 있죠. 미국은 지표가 사실 좀 괜찮은 상황들인데 간밤에는 안 좋았어요.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한국이 수출 증가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면 미국 주식시장과 연관관계가 높은, 상관계수가 높은 지표가 이제 제조업 PMI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 제조업 PMI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달에 48.1로 전월 48.3보다 더 하락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49.4보다 큰 폭으로 조금 더 하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환율에도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중국이랑 유로존 11월 최저업 PMI 지표를 보시면 돌아섰습니다.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미국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처음에 제조업 PMI가 꺾였던 순서를 보시면 먼저 유럽이 먼저 꺾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꺾였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마지막에 꺾였기 때문에 개선되는 순서도 유럽, 중국, 미국 이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48.3에서 48.1로 좀 더 하회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시차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시차 적응 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미국 경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30, 40%였다면 지금은 서비스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PMI가 부진하게 나온 것들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직에 대한 개선 시그널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미국은 아직 경기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는 수출 지표가 계속 부진합니다. 국내 코스피와 수출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수출 이번에 조금 감소됐던 가장 큰 이유는 해양 플랜트 인도가 취소된 부분 그리고 디렘 가격이 회복이 지연됐던 부분 이 두 가지가 반도체 수출이랑 조선 쪽에서 수출을 더디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축인 이 두 가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더딘 건 맞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선박을 제외한 수출은 마이너스 12.3으로 10월 달에 마이너스 15.9 대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있고요. 미중 수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2.2로 전월에 마이너스 16.9 대비해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0월이 수출의 두 자릿수 감소 저점이 10월 달이고요. 11월에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12월, 1월, 2월 갈수록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은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이 더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너무 없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좀 긍정적인 것은 석유 제품,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이 세 가지 품목 같은 경우는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고요. 저희는 12월 달에도 아무래도 시즌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낙폭은 취소되고 증가되는 부분은 더 증가가 된다면 12월 달에는 좀 더 긍정적인 수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단계적으로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전략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래도 12월 달에 가장 큰 이슈는 미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오른 부분도 있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오히려 조정이 과도하게 나왔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 저희는 여전히 IT를 중심으로 비중 확대 유지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과도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빠져나왔다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트렌드가 포모입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갑자기 시장이 올랐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물은 팔고 있지만 선물 매수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수는요. 예전의 1% 하락입니다. 2060대 후반 70선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도 1%, 두 시장 모두 밀려가고 있는 현곡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심 잘 잡으시고 대응 잘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